이렇게 너무 원망하는 눈초리로 보지 마. 형이 올 것 같았어. 왜? 어제 술만 쉬면 돼. 그래서 나도 정모가 여기 사실 올 줄 알아. 형은 내가 여기 올 거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? 술 그렇게 퍼먹는데 내가 어떻게? 어떻게 몰라. 근데 갑작스럽게 또 서리가 제안을 해주는 거야.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. 왜 화가 난 것 같아.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났어. 듣고 있어 집중하고 있었어. 듣고 있었어.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. 근데 여기. 썸 썸 스테이고 썸 타고 보니까.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. 하루가 길다. 하루가 길다. 내가어가던 내 볼까? 내가어가던 내 볼까? 내가어가던 내 볼까? 나 안해. 우리는 KPOP. Mnet